한국 광물자원공사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 물품 구매 운동을 벌입니다. 공사는 최근 원주 북원 상가 시장과 자매 결연을 맺고 매년 분기별로 시장 방문의 날을 정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각종 물품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도 북원 시장에서 저소득층 백가정을 위한 음식과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기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 광물자원공사